자, 안녕하십니까? 모하바의 김영은입니다. 자, 이번에는 필기에 의해서 실기, 즉 정기산업기사 실기 출제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적용기간은요, 2014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저도 필기와 마찬가지로 실기 부분을 이전에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토시 하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2024년도 1회차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기라고 하면, 그죠? 우리 17문제에서부터 1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중에서 몇 점만 맞으면 돼요? 60점만 이상 맞으면 우리는 합격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마다 100점이 다 틀려서, 그쵸? 일단 단답형이 있고요, 그리고 수변전이 있고 시퀀스가 있습니다. 수변전 같은 경우는 우리 도면을 잘 해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분, 기기들에 대한 장점, 단점, 특징들을 좀 서술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단답형 형태의 부분 있잖아요, 단답형. 그죠? 필답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단답형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서술형이 있어요. 뭐 장점을 계산한, 뭐 장점 쓰시오, 단점 쓰시오하고 서술형 형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계산형이 있습니다. 계산형은 우리 계산 과정까지 다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답형 부분에서 우리 70%, 이 부분에서 이제 70% 정도가 등장하니까 그런데 이걸 다 맞추기는 진짜 힘들죠. 그죠? 이거 다 어떻게 다 맞춰요? 이거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출제목을 더 광대하고, 그쵸? 수변전이나 우리 시퀀스 있잖아요. 수변전은 우리 도면을 좀 잘 읽었을 줄 알아야 되고 시퀀스 같은 거는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시퀀스는 조금만 이해하면 여러분 쉽게 10점 정도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절대 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변전에 의해서는 조금 그래도 반 정도 이상만 맞추자. 이게 세부 점수가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에 갖고 세부 조항들에 대한 단답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70%에 나오는 단답형, 서술형, 계산형 문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많이 획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에서 60점이니까 시퀀스 좀 완벽하게 가시고 그죠? 수변전에서 한 반 정도 맞추시고 그쵸? 여기 한 10점 여기도 10점에서 한 15점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30, 40점을 우리 이 위치에서부터 맞춰주시면 되겠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요. 일단 전기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설계, 운영이 있어요. 자, 계획부터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설계가 있어요. 설계를 하고 그리고 운용을 하게 됩니다. 운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하게 되겠죠. 유지. 그 다음에 이제 감리를 하게 됩니다. 이 감리 파트 부분은 굉장히 이 실기과목명의 주요 항목에 크게 작용해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나와봤자 하는 한 문제, 그죠?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으니까 이 감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대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 한 문제 그냥 버려야 된다는 거 배점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 계획하고 설계 그리고 운용, 유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만 여러분이 자기 걸로 만들어주시면 필 실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 솔직히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다 외워야 되고 우리가 필기와는 다르게 필기는 안 되면 번호라도 외우고 답이라도 외우겠지만 그죠? 실기부분 우리가 서술해야 되는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필기와 실기의 천지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주요 항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시고요. 여기 가까이서 좀 주의 짓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호 산정 용량이 있고요. 용량 산정하고 지하실 크기 산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단답형이 충분히 출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비상전원 및 무종전 전원 산정하고 에너지 이용 기술 계획하기 이런 것들은 좀 출제 확률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좀 낮겠죠. 혹은 이런 것들은 자, 두 번째 문제 설계 파트 부분이에요. 설계 파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 수변전 이런 거 있잖아요. 설계가 여기 변화계, 특히 변화계가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변화계 관련된 내용들은 나올 때마다 족족히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 필기 실기 부분은 필기와는 다르게 제가 어떤 걸 나올 거다, 아닐다라고 찝어들이기가 조금 광범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대부분 관연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론도 보시기 때문에 관연도 많이 보시는데 우리 이제 설계하고 운영 계획 파트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겠고요. 설계도서 작성하기 있고요. 이런 거 원가 계산하기는 좀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하죠. NA 절약 설계하기 같은 것들도. 수변전 설비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여러분이 단답된 형태로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제어 운영에 시퀀스 제어 설계가 있잖아요. 이 시퀀스 부분에 있어서 유접점 있잖아요. 유접점 제어가 무접점보다는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파트 위주로 좀 많이 알아두시고 무접점 제어도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퀀스 제어가 약 10점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시퀀스 제어가 10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10점 버리기 아깝고요. 일단은 다른 단원들은 뭐 이론 하나 하고 예제하고 이론 하나 하고 예제하고 얘는 일단 시퀀스 제어는 전체를 다 한 다음에 우리 예제를 다루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LC 프로그램 작성하기도 마찬가지죠. 출제빈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스에서 이거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 설비 운영이에요. 수변전 설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단선도 이해하는 거 있죠? 그리고 단선도 이해 잘 하셔야겠죠. 왜? 도면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가 출제되는데 배점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는 선도보면의 도면, 단선도, 장비 배치도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과연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아무리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도 과연도 딱 보시면 아, 이런 거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됐었구나 알 수 있으니까 이거 위주로 좀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비전원 설비 운영하기, 또 전동력 설비 운영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실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론도 이론이지만 만약에 필기에서 이론을 잘, 전력 공학이라든지 아니면 기기 파트 또는 케이시죠? 같이 뭐 학습을 많이 꼼꼼하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기 준비할 때도 연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필기를 그냥 과연대로만 찍고 하셨던 분들은 그렇죠? 인터넷 영상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그렇죠? 필기, 바로 3주 만에 합격하는 방법. 그거는요, 이미 준비되신 분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노베이스 상태에서 그 3주 만에 합격해라는 절대 쉽지 않죠. 만약에 합격한다 해도 실기와서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항목으로는 이제 정기 설비 및 유지 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각종 계측의 동작 원리 같은 거 이해 잘 하셔야 되고요. 딱 넘어가면 이제 수변전 시험의 검사 기능을 파악하는 거 수변전 설계에 대한 것도 물론 수변전에 관련된 도면이 크게 10점에서 15점 사이로 등장하지만 단답형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조명 부분은 한 번씩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명 부분에서 우리 시도, 조도가 나와 있는 거 실계수 측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나왔으니까 유노미에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여기 조명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감리 업무가 나와요. 자 감리 파트 부분은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쭉 굉장히 많아요. 자 한 3장 정도가, 4장 정도가 더 출제하는데 이 감리 파트 부분부터는 출제가 영역은 너무 넓은데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리 파트 보시면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감리 여건 재반조사 나와 있고요. 설계도서 검토하기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감리 행정원보나 있습니다. 착공 신고서 검토하기 이런 것들 내용 많이 나와 있죠. 세세 항목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암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기설비 감리 안전관리나 있고요. 안전계획서랑 검토하기 돼.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저는 학습의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에만 한 번쯤 보실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감리 파트 부분은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맨 나중에 최후선위로 물어놓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번에 예비 중공검사하기 나와 있고요. 시설미 시운전하기 중공검사하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설비할 때 비중을 좀 약하게 두셔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기설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작성하기, 설계 감리 업무 작성하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출제 빈도가 좀 낮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그렇죠? 계획하고 설계하고 운영하고 유지관리 같은 것들. 처음에 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계획을 처음에 그렇죠? 계획하고 처음에 크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설계할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를 할 거고 아무래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감리. 깨트겠죠. 감리. 근데 계획보다는요. 우리 뭐? 어떤 파트예요? 아, 설계와 운영하고 유지관리 파트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위주로 많이 보시고요. 일단 교제 부분은 뭘로 돼 있냐면 이렇게 주요 항목 순이 아니라 우리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제별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학습하기 좀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변화기라든지 시퀀스 그리고 수변전 설비에 대한 특징, 장단점들 이런 것만 좀 위주로 많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뭐시기입니까? 그 뭐야? 우리 관연도죠. 관연도. 이 관연도로 공부하실 때, 그렇죠? 3개년 정도는 필수예요. 3개년 정도. 3개년은 필수로 보시고요. 여유가 될 때, 그러니까 15개년, 20개년, 32개년 이런 것들이 갖고 한 번씩 보시기 보다는 일단 3개년을 한 3회독에서 5회독 정도를 보시고 완벽하게 잘 걸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늘어서 5개년까지 가시고요. 5개년도. 자, 5개년은 저는 뭐 2회에서 3회 정도, 그렇죠? 이렇게 하신다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단답한 부분은 쭉 가다가 좀 10개년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32개년까지 에너지 쏟을 시간에 3개년을 완전히 완벽하게 하자고. 완벽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한 번 해주시는 게 실기 시험에. 아무래도 이제 실기든 필기든 유행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유행이 있으니까 유행을 쫓아야 해요. 30년 전 전기에 대한 중요했던 거와 지금 이 시대에 중요했던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최근의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렇게 해서 제가 필기부문하고 조금은 다르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러분 이제 실기 준비하실 때 좀 어느 정도라도 좀 감을 크게 마인드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좀 그려서 어떻게 어떻게 학습을 해야겠다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실기에 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기 내용이었고 다음에는 이제 실기, 실기 부문이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니까 다음에는 주제별로 제가 한 번 선정을 해서 어떤 단원, 세부적인 단원, 어떤 내용들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지 한번 구성을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기 시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이상 모아보의 김영원이었습니다. 色igh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